그렇죠 자 박수 한 번 주시고 아 투! 장빈 군데도 골치기를 한다 자 천연과 보도르의 만남은 만난 제압은 만남이다 자 우리는 만나는 골치 앞이고 만나는 대가리 앞에서 열때뚝한 세계 박수 한 번 주시고 박수 한 번 주시고 박수 한 번 주시고 박수 한 번 주시고 태렌데로 잘 받으십니다 지금은 내 힘을 모아서 장빈을 모아서 호돌이는 아직은 맥주니당을 섭니다 자 호돌이가 대가리를 천연을 찍어둘리고 있죠 자 대상 못 간다 자 알그러니요 최종이 뭘 하는가를 자 호돌이 뒤를 니껏니껏 가자 가자 호돌이소 주목되는 섭니다 자 호돌이 밀어 사살 뒷다리가 많이 움직이면서 천연의 대가리 쑥쑥 좌우를 풍둥 속에서 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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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자 호돌이 뼈를 뼈 이 최종은 장림과 세대에도 이번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동남옥이라는 소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조우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 지바각이다 해서 최종이다 출제를 하면서 탈색불논 노인이 차를 꺾고 최종을 데리고 고향에 바람 씌워 최종을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46군의 구수님들이 왔었는데 그중에서 강판나 구수님이 연쇄가 가장 많았던거에요 자 연쇄를 가지고 1등 1등 하는데 어쨌든 손을 잘 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VTU 제키지였는데도 저렇게 대가비를 텐데 센스가 일어납니다 아이웃이 천혁이 목을 덩치기가 아니에요 자 제 목은 제때 사실 호돌이하고 천혁이 목을 보면 목은 상대가 안 되죠 목은 자 목이 정말 발달하기 위한 덩치와 비슷하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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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자 천혁이 모나요? 뭐 밥만 죽게 안 못나요 지금 제 오른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보원 축삭가 직원들인데 정말 고생했어요. 여러분 박수 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칩니다. 오늘이 오늘 완주에서 왔고, 처음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왔습니다. 완주하고 진주하고 시간 비슷하잖아요. 네, 거의 같이 가면. 거의 같이 가면.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되었죠. 네, 2시간 한 20분 정도 되었죠. 자, 지금 철옥이가 작대기 불러서 호돌이 불을 넣는데요. 철옥이는 위에 붙여야 됩니다. 자, 호돌이는 맞아도 잘 버티는 선대. 어쨌든 만나면, 우리 만나면 좋은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엇병한테 그리 많이 맞고 17분을 버텨냈어요. 맞고 17분을 내는 거 보면 소대가면 소대가리죠. 하하하하 야, 참. 소가 생긴 거 보면, 참 사무소도 당겨 생겼어요. 자, 호돌이 한 코스요. 눈이 살아있습니다. 자, 아주 그 용량아 외숙해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 무대 중 왼쪽 입구에 보면, 그 소주임, 무수분들이 탁!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 사무소도 마스크... 호돌이 사무소이죠? 네, 네. 그 뒤에 어르신은 철옥의 아버지고요. 하하하하 이분들은 오늘 이기면 봉원에서 살인 되자고 지면, 오늘 못딱 싸우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내일 2시 넘어야 집에 가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손을 비청구하고 오해 맞고 씁니다. 자, 머리 체장 하나가 묻혔소? 네. 네. 자, 보도리와 저농 저농 대 만나 시간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참 큰 일이 예상됩니다. 이상한 소들을 한 마리 키우면, 얼마만큼 좋을까? 사실 개급형은 키우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아, 찰, 찰! 어 또 올까요? 아 또 올까요, 보도라? 어? 박수 주시고! 참 보도리야, 너 일세 uncom나 내지? 대단합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딱 가라고 처음엔, 나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밀어 붙여야 되는데, 한번 더 돌아옵니다. 이야, 잠깐만. 아마 여름댁에 다른 분들의 방송을 마쳐야되나 고도의는 이런데도 아니고 몸값이 엄청나지 소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밥을 달다 죽을 달라고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박수만 먹고 사는 소들이 이 소들이 참 잘 싸우죠 다음 연휴는 대한민국 최고였어요 이제 화랑이 나옵니다 네? 저는 바보와 화랑이 뭐예요 이러고 처지기도 안팠나 안팠리 그거만 봐도 팔자 붙이지 않나? 소암만 봐도 소암만 봐도 소암만 봐도 소암만 봐도 정신이 없죠 안팠나 그렇다고 화랑 앞에 가까이 닿았으면 안됩니다 사실 상처를 주고 들어와가지고 내 얼굴만 봐도 그 자체를 벌써 했으세요 맞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박수 정신을 채우고 정신을 채우고 정신을 채우고 정신을 채우고 하하하하 아아 우리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얼만큼 안팠리한테 나중에 남념이 비싸게 싸우고 네 남념이 비싸게 싸우고 소암만 봐도 소암만 봐도 소암만 봐도 사람을 사람을 소암만 봐도 고등학교에 나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나갔습니다 네 고등학교에 나갔습니다 네 하하하하 여기 다음은 우리 진흥이랑 석태백진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네 태백진으로도 핏들고 아 자 이 소를 가지고 겹수를 남는 우리집이 정말 멋지게 자 채룡이 한번 밀어붙이면 아닌데 와 제 힘 한번 보세요 저 핏땅 빨리 넘고 니 맥들 한번 밀어봐라 가자 자 자 장마다 어 방수 안 튀겨 박수 박수 시작해야 치고 자 자 재능력 계속 공격을 하는데 호도룡이 망 호도룡이 망 어 뒤로 빠진다 자 기다리게 말해 불러야 됐으세요 진주 배우는 대로 이제 전승시간에 추리만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진주 배우는 또 우리 회장님께서 밥을 사세요 보니 쌀이 참 좋더라구요 쌀이 쌀이 요기해서 밥도 맛있고 뭐 머리문도 다 맛있는데 밥이 맛있다 자 사실 우리들은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나와있는데 밥 먹는게 크죠 아 빗단에 호동이 휘쭉 뒤로 빠진다 보는데 요렇게 요렇게 두 번이서 박성규씨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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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짱을 보죠 물짱을 봅니다 하우 하주리 하주리 소가 지바다니 저 지바다니 여하 내가 컸던데다 채놈이는 부원에서 컸던데 하주리 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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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밍 호동이가 이긴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박수 하주 하주 이야기가 우리한테 용을 얻은 분이기 때문에 1500 대 1500 지갑 울장하고 한국의 왕들 자 니 딸이가 많이 있는지 알람장 야 조금 전에 재녹이 누구도 알아 희창을 했죠 노래가 많다네 야 재농아 우리 민재정사 재농아 가자 어디요? 지금 자 자 천연이 울장으로 옵니다 자 보돌이가 빛딸이가 많이 옵니다 일단 맥집이 좋은 놈이다 가자 아 고대가 여기 있지 뭐 맛있는거 좋긴데 맥집만 부친거 같아요 맥집만 부친거 같아요 맥집만 부친거 같아요 그렇죠 맥집은 또 보돌이가 좋아해요 아 어지도 맥집으로 붙어왔죠 맥집으로 붙어왔어요 네 호돌이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아주 그 우수한 소통이 호돌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철흥이 아버지는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 세 분에게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빈협아 그녀의 인사문학에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안틀킵니다 지금 왜냐면 우수호가 지금 집에 가야됩니다 자 천연이 울장 천연이 울 Safe 지낙 Jugend 또 울리라 천연이 울 pdl 또 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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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ent 마사 JOK 몸 adalah 물 쟈 ledge 낙 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